첫번째 저거 진짜 이쁘다 와 저기는 천부 여기는 처음인데 덤보 있는 데 근처 아이고 빨리 먹어 예! 저 빽고 왕 찌개 플라스틱 아하하 이게 깨지다 자, 호텔에서 자고 오늘은 자유의 여신상을 보고 우리 무역센터보고 센트럴파크 바로 앞에 있는 호텔로 옮겨서 투어를 할 예정입니다 자, 여기가 고생이 많아 오, 오, 어때요? 오, 어때요? 주인공 아버님 한번 가서 줄 서실래요? 아하하하 아우 크랭키 넘버원 크랭키 넘버투 크랭키 넘버투 크랭키 넘버투 율 일로와봐 어어어 뉴욕시티라인이 쭉 보이는 엔트리스테이파크 여기는 강추합니다 크랭키 넘버투 크랭키 넘버투 크랭키 넘버투 크랭키 넘버투 크랭키 넘버투 손에 뭐 있어 율 주세요 주세요 아하하 줬어 자 자 여기 있어 멍멍 오 멍멍 오 멍멍 하이 반짝반짝 안녕 반짝반짝 뉴욕시티라인이 쭉 보이는 겐트리파크에서 한 30분 놀다가 드론도 찍고 이제 호텔로 가봅시다 호텔 호텔에 들었습니다 레지던스 인 허벅 아이 오 오 오 엎 엎 엎 엄마 없다 한 블럭? 두 블럭까지 내려가면 돼 여학, 사회, 여학, 여학, 여학 일단 고등학대학 오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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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뷰 너무 이쁘다. 그치? 유리도 구경 많이 했지? 오 그러니까 저거 엄청 높지? 응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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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